자프, 태 자, 상대는 원저그 원저그 투랜이요? 원저그 투랜이구나 조용히 원저그 투랜이요 원저그 투리 건설 원어라 자 일단 6시 오버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뒷자리 같은데 일단은 투전하네 투전 어? 초월님 알아보는 사람도 있네 이걸 알아본다고? 하이 나보다 유명한데 초월님? 나보다 유명해 바로 아이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... 아 저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상대 메카닉 테란이네 굿자리에 저태야? 좀 애매하겠는데 아마 상대가 메카닉을 갈 거거든요 트럭을 하죠 이러면은 약간 마린메딕 때 메카닉 느낌으로 좀 잘 싸워줘야 돼요 나중에 자 빌드는 약간 벌처를 좀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벌처한테는 공업마린도 괜찮거든요 공업... 상대의 그 벌처가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한번 해볼까? 아 방어만이랄까 차라리 엄마린 빌드로 한번 짜볼게요 자 마린메드 사업이랑 그리고 방어비 동시에 되게끔 한번 자 잘 버텨야 돼 위험 안 돼요 나 이제 구도 좀 조여졌고 좀 쉽게 조여졌다 너무 사이즈가 일단은 타이밍에 나오려나 모르겠네 타이밍에 나오려나 모르겠네 11시도 좀 위기거든 지금 게이트도 날라갔구나 링 때문에 아... 탈까지 갔네 탈까지 6시 공업해야겠다 이러면은 야 링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근데 항대 류탈이라 간만이 있으면은 여건이 조여질 거 같은데 아 막혔어?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막힌 거 아니야? 풍토도 아유 게임이 져있네 그냥 아 이게 상대가 메카닉이 류탈이라 우리가 센터를 지금 잡아야 되거든 원래는 질러닝으로 6시에 선리어라 탈 뜬단 말이야 좀 있으면은 발레어야 선리어야 선리어 같은데 이게 선리어 한테 게임이 이렇게 돼 버렸네 우리가 이게 상대가 선리어 뮤탈이라 뮤탈이 뜨거든요 뮤탈이랑 메카닉이 동시에 나올 건데 게임이 좀 많이 게임이 좀 많이 풍토는 끝났고니 미래가 안 보긴 하는데 아 요즘 아쉽다 원래 상대가 이게 메카닉에 선리어 탈 가구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압박 타이밍이 있거든 원래는 초반에 질러닝으로 근데 반대로 돼 버려서 마지막 한 방밖에 없겠는데 이분이 마지막 한 방밖에 없겠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 한 방에 다음 이런 시계임이 좀 그렇네 1억 쇼도 못 이길 것 같은데? 2억 쇼도 못 이길 것 같은데? 여멟 쇼도 못 spatula 1억 쇼도 못 wprowad 꾹이 deck anda ㅇad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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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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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